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의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속적으로 저격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참여 안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백의 종군 한다고 했는데 백의 종군 형태가 윤석열 후보와 또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에 대해서 저격이 백의 종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도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무인 중에 가장 똑똑하다 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거 보고 버럭 화를 내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막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저격을 했고 또 윤석열 후보가 극빈 자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하자면 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일제 언론들과 여권에서 실언이다 막말이다 하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 거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시기다. 본인이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본인이 제2부소실 청와대 제2부소실을 없애고 영부인의 명칭도 없애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인 김건희 씨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또 청와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설치고 하는 그런 분야들을 없애겠다. 원전 차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처가집 정리하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국가와 결혼하는 것이냐. 영부인 제도 정리하는 태도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도 이게 지금까지 나타난 이 오후 한 2시 반 정도 나타난 글을 보면 한 3건 이상 이렇게 김건희 씨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위치에 처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이재명과 합류하면서 국가비전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동위원장. 그러니까 이낙연도 이재명이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도 앙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전과사범에다가 대장동 게이트에다가 이런저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한두 가지 아니어서 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구속될지도 모른다라고 선대위의 서른 위원장이 공언했던 것처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얼굴을 들고 밖에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낙연은 이재명과 함께 오늘 오후 오늘 서울 중구 한식당 달개비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리핑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저격, 이재명에 대해서 이낙연은 그렇게 큰 저격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맨 마지막에 온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 촉에다가 또는 당에다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한 70일이 다가오니까 전격적으로 합류해가지고 이재명이 돕겠다. 이낙연이 이재명을 돕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홍준표는 지금 백의중권 하겠다라고 해놔놓고 연일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거나 또 이제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진짜 백의중권 하는 거 맞나? 돕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 정치하듯이 지금 홍준표도 자기 정치하기 바쁘다. 홍준표는 이렇게 하면 다음에 또 대선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고 착각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걸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권자는 20, 30만 있는 게 아니라 50, 60, 70 특히나 갈수록 60, 70의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은 이것처럼 연일을 계속해서 야권 후보를 공격하거나 부인을 공격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설령 이러다가 돌아온다고 선치더라도 잠깐 돌아올 때에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나 또는 이 선대위에서 반갑게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질러놓은 일만 보더라도 비판받아서 마땅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낙연을 보고 홍준표도 처신을 비워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홍준표 의원은 또 윤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리꾼들에게 윤 후보 발행과 관련해서 윤 후보가 처갓집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영부인 제도를 없앤다는 건지 정권 교체를 위한 용단인지 알송달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실험 국가와 결혼한다고 선언한 건 아니냐. 처갓집을 버리고 국가를 택했다는 말인지 헷갈린다. 네티즌들의 판단을 구하는 형식을 빌어서 윤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 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와 결혼했다 할 정도로 그만큼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다. 어쨌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이걸 조롱하고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홍준표 의원의 정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권하면 대통령 배호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 영부인이라는 말은 서지 맙시다. 영부인 단어를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 제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의원이 국가와 결혼했나? 이런 식입니다. 국가와 결혼했나? 그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모르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였는데 이걸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해서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후보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윤 후보의 발언을 지적하는 또 다른 게시판 글에서도 막가는 나도 모르겠어요 마치 될도록 되라는 식 지배청의 오만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또 어떤 청년이 가난하니까 자유를 모른다는 건 가난하니까 민주당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게시글에 정신 나간 소리다.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의원은 지금 윤석열 후보나 또는 그 부인 영부인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막고 했는데 오전에 영부인 중에 가장 똑똑하다 하는 어떤 청년이 글을 올리니까 누가 그런 막말을 했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준표의 한계뿐만 아니라 미천을 다 드러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표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가야 할 때인데 이렇게 자기 당 후보 또는 그 배우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무슨 대선 후보 감이 된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야당의 대표라고 버디치 앉아 있으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기 당 후보를 공격하고 까는 거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청년과 대화하는 형식을 빌어서 윤석열 후보나 또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를 공격하는 것이나 도찐개찐입니다. 도찐개찐. 이낙연을 통해서 민주당 태도를 좀 비워오기를 바랍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성창경TV